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,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. 어제 하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,574명으로 전조 1,507명, 익산 390명, 군산 376명, 완조 1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제부터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재택치료 인원이 1만 5,294명까지 늘어났으며 병상은 153개가 추가 확보되면서 가동률이 30%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자가검사 키트 문제와 관련해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공공 분야에서 30만 명분이 공급돼 현재 20만 건 가까이 활용됐으며 조만간 4차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